44. 문장을 명사화하는 표현 자, 44화에서는 문장을 명사화하는 표현에 대해서 뵐게요. 네, 문장을 명사화한다는 것은 뭐,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상으로 만드는 그런 표현을 뜻해요. 자, 1번에서는 뭐뭐 노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런 뜻이에요. 보통 체형에 노를 붙이는데요. 나형형사랑 명사 현재형은 달라요. 명사 나, 노. 나형형사는 나 꼬리 붙은 산대로 노를 연결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보통 체형에 노를 붙여요. 현재형에 노가 붙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형에 노가 붙으면 뭐뭐 한 것, 뭐뭐 했던 것, 부정이며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앞에 보통 체형 어떤 거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legt 방이 지저분했던 것이 싫었습니다. 전 너 massively 일 2015년 에 . 같이 사람에 밤에 무섭erme 자, 2번에서 고토를 배우는데요. 고토도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이렇게 명사화 시켜주는 건데요. 1번의 노랑 2번의 고토가 똑같이 해석되죠. 근데 약간 뜻 차이가 나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401쪽에 덤 챙겨가세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고토도 보통 체형에 고토가 붙게 돼요. 그런데 명사란 나형형사, 현재형, 명사의 경우는 뭐뭐 내 아르 고토가 돼요. 근데 사실 내 아르라는 말은 굉장히 딱딱한 표현이거든요. 일상회화에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명사의 경우는 2번의 배우는 고토는 잘 안 써요. 뒤에 3번에서 배우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걸 쓰게 돼요. 자, 나형형사는 나의 고토가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보통 체형에 고토가 붙어요. 내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것을 남편은 몰라. 내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것을 남편은 몰라. 내가 어린아이. 키가 작은 것이 내 콤플렉스예요. 3번에서는 뭐뭐ということ를 배우는데요 뭐뭐 하다는 것,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인데요 또いうこと을 직역하면 뭐뭐 또가 뭐뭐라고 이유가 말하다 또 고도가 명사 그만 들죠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뭐뭐 하다는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항구였다는 것을 몰랐다 후지키씨가 사장이 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44. 문장을 명사화하는 표현 1단계 핵심문법 익히기 1.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2단계 핵심문법 익히기 部屋が汚かったのが嫌でした 私たちがそこに着くのは夜だ 우리들이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밤이다 私たちがそこに着くのは夜だ 2.私が小さな子供が嫌いなことを夫は知らない 내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것을 남편은 몰라 私が小さな子供が嫌いなことを夫は知らない 背が低いことが僕のコンプレックスです 키가 작은 것이 내コンプレックス예요 背が低いことが僕のコンプレックスです 私が準備できないことを早く知らせて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빨리 알려줘 私が準備できないことを早く知らせて 3.ここが昔港だった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 여기가 옛날에 항구였다는 것을 몰랐다 ここが昔港だった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 藤木さんが社長になるということが決まりました 藤木 씨가 사장에 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藤木さんが社長になるということが決まりました 藤木さんが社長になることを知らなき 集中しすぎて頭が疲れたという話を聞くことがよくあります ところが脳科学の観点から言うと 基本的に脳が疲れ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脳に疲れを感じるときは ずっと同じことを続けて脳が飽きているだけです ですから脳が飽きなければ 脳に疲れを感じないということです 勉強をするときに 数学の勉強ばかり長くしないで 数学を少しして 英語を少しして 科学を少しして というように 内容を変えながら勉強をすると 脳が飽きなくていいです 水を崩して 脳は鯉がすることができて